저희 이제 싱칸센 타고 도쿄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싱칸센을 타러 왔습니다. 오늘 여기 교토역인데 교토역에서 도쿄로 갈 거예요. 여기는 싱칸센 타는 곳입니다. 약간 도심공항철도 그런 느낌인가? 싱칸센! 여행은 한 번으로 iv이 있는 곳입니다. 여행은 일협이요. 여행은 일정예인 Ooo. 지금은 5시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호텔로 가서 짐 풀 거에요 그냥 호텔 근처에서 저녁 먹고 쉬려고 합니다 바와라마치역에서 내렸어요 여기서 도보 1분정도 가면 저희 호텔이 있습니다 오늘 호텔은 아고라 플레이스 도쿄 아사쿠사 입니다 여기서 가까워서 좋은거 같아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he 으 아 애플쥬 쓰 쓰 으 으 하 아 들어왔어요 여기는 이렇게 싱글룸 어awia 되어있구요 그의 민 쪽은 화장실 입니다 o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는 언베드로 되어있어요. 잠옷이랑 수건이랑 놓여있고 생수 2병 그리고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저게 이름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뷰가 보입니다. 일단은 좀 너무 더워서 쉬다가 저녁 먹으러 가던지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쉬겠습니다. 필요한 어메니티는 로비에서 가져갈 수 있거든요. 여기 치약 칫솔 바디 스펀지, 헤어 터번 그리고 지시랑 면도기랑 화장솜이랑 면봉 이런 거 다 여기 있어요.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 먹었습니다. 이거 엄청 유명한 건데 저는 처음 먹어봐요. 배가 너무 불른데 친구가 여기 앞에 나가자고 해가지고 잠시 나갔다 오려고요. 저녁 먹으러 가야 된다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너무 피곤하네요. 지금 센소지 근처에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오늘 조식 안 먹어가지고 여기서 아침 먹으려고요. 지금 센소지 근처에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서는itely 쭉쭉 버져버린다 Baby 아... 이거 계속 보자고요. 보자... 차주면입니다. 특제 라면... No.1이래요, 여기. 여기는 노른자가 두 개인 쌍란입니다. 럭키의 그레이요. 처음봐 근데 이렇게 라면에 나오는 거. 특제 자르라멘. 쨔케맨입니다. 소금 맛, 간장 맛 워터? 응. 요거 간장 아사쿠사가 진짜 바로 앞에 있어서 여기 불러보고 쇼핑 가려고요. 너무 더워서 오늘 관광을 못할 것 같아요. 눈에 감자 광고 광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왠지 산미가 많을 것 같이 생겼어 사기 선생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양이 아일메 이거 마정 이게 이거 맛있겠다 주민, 몰리아와세 뭐, 뭐, 조금 넣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넣을게요 오, 맥주 완전 맛있겠는데 아, 잔이 뚫려있는 게 아니었어 짠! 참아 무시 말고기 소스 진짜 살짝 기타오네 고기 또, 고기 진짜 살짝 기타오네 마지막 날이라 군것질거리를 사고 있습니다 굿모닝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굿모닝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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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없더라구요 요걸로 점심 먹고 비행기 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요 길거리에 가요